아... 아... 언니! 최근에 뭐 소문도 없어요? 그건말고... 일거리는? 아이브요. 검사에요! 그 이외에... 한 명 첫개가 자각하게 바뀌었고 발그룹 후의 자녀들의 이상한 점에 대해서... 뭐해 이거는... 아 깜짝이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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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아니 나는 난 난 난 굳이 당 아니 난 딱히 아니 난 딱히 아니 난 딱히 아니 난 딱히 쟤를 부른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돌아가는거지 나 아직 레드가드 그거 하기 싫어 귀찮아 그건 그렇고 내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음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얘도 거인잡아야돼? 얘도 거인잡는거네 아 음 아 아 저기 아예 저 멀다 나중에 가자 저거 자 그러면은 여기 뭐 영주의 자식들이 어 뭔가가 이상해졌대요 왠지 모르겠는데 뭐 갑자기 뭐 외형이 변했고 뭐 역겹게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 근데 여기 군중마술사 있을테네 궁중마술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저 아이들인가 저기 안녕하시죠 아 저기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뭐 발생이 되었다고 어 어 갑자기 음울해지고 풍각적이라고 어 어 어디있는데 속삭이는 분이라 어 그 아들이 어디있는데 어디있는데 아 아 갑자기야 아빠의 옷을 입어holder다 좋아요 너구나 음 음 어 어 응 으 으 넌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어디서 배우니? 속삭이는 여인은 또 누구야? 어... 그 지야? 어허 문은 어딨는데? 자... 아니... 뭔... 언연이요 언연이에 애들한테 저런 얘기를 가르쳐준 거야 어? 아주 못된 말을... 어... 못된 말을... 애들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아 여기가... 아 이쪽으로 가야되나? 아니 무슨... 야 언연이요 어? 비켜봐 어디야... 아이 뭐 이렇게... 어 깜짝이야 어... 어... 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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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누규야? 어... 음... 에이전시... 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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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한테 뭔 말을 한 거야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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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중2병은... 중2병은...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해야지 벌써 저런 어린애한테 중2병을 주면 어떻게 해 어... 아니 넌 뭐야 도대체 뭘 계속... 아 넌 뭐야 음... 음... 어... 아니 넌 누구냐고 아... 넌... 멘팔라 어... 속삭이는 여인이 아니라 속삭이는 여... 여신님이셨네 사랑, 증오, 충성, 배방 같은 거 산마디로 이간질을 한단 소리죠 이간질꾼 내가 뭘 하길 바라는데 문을 열어야 된다고 연원 봐라 뭘 좀 아는구나 네가 어떻게 하면 문을 열수 있는데 당신은 무서워한다고요 문제만 피해하려다가 이를 그리셨고 그 어둠의 아이는 뜻한 말을 안다고 아니 애한테 너무 그런 걸 그런 걸 알게 해주진 마요 다 좋은데 애한테 그러지 맙시다 우리 애들 지금 자라는 순수한 애들인데 여기 문 하나 닫아놓고 혹시 모르니까 애한테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넬키어 얘 어딨니 너 일단 좀 맞자 야야야 야야 야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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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어허 그래 음 음 음 음 음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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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 잘 자라 주었구나 잘 자라 줬어 애가 한 놈이 사라져서 모를 거라고 음 음 아 아 음 음 음 아무래도 영주에게 손을 대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아 음 음 음 안녕하시여 아 뭘 팔고 있어 어허 음 흠... 아... 나도 이런거 좀 있는데... 아... 이거 밖에 없네? 알아서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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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진 포션에서는 아... 딱히 중요한건 없으니까 여기서 은신한 상태로 시간 좀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... 저 녀석이 잘 때 쯤에 안자니? 야 12시 넘었어 안자? 어... 저거 안자나? 자 한 시간만 더 어... 야 인간들아 안자? 아니 이... 뭐... 왜 안자고 있어 이 새끼... 아니? 저기...요 어허 어허? 아니 이게... 아니 왜 앉아 얘 왜 자러 안들어가 야야야야 날 샌다 야 야 날 샌다 야 야 날 샌다 야 흫 흫 어허 나 안자 나 안자 아! 그것을 잘 챙겨야 돼 너 자러 안가? 어? 저거 왜 자로 안들어가지? 사람이 있어서 자로 아 사람이 근처에 있으니까 자기가 좀 껄끄러웠나 보구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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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자로 안들어가니? 야 저기가 왜 자로 안들어가? 아니 인간적 야 자 잘 시간이 넘었어 인간들아 오전 다섯시에 일어나세요? 배와? 아니 아니 인간들은 잠도 없나? 아니 인간들아 니들은 잠도 없니? 야야 벌써 아니 무슨 자로 좀 들어가 야 특히 너 야 영주는 자고 왔어 야 아니 무슨 그래 자로 들어 자로 자로 가 자로 자로 좀 어? 얘 뭐야 자지라나 도대체 이놈들 뭐야 정체가 뭐야 얘네들 알 수가 없네 자 일단은 저거 열쇠 없는건 다음에 하도록 하구요 지금이 그 10월 13일이거든요 스카이림에서 서리발인가 지금이? 서리발인가? 일반 정보에서 아 범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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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달력이나 뭐 이런거 못보나? 달력 같은거 뭐 못보나? 뭐 이거 달력에서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써있었는데 음 음 어허허허허허허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저 뭐지 비범아 비범아 아우라가 흫 얘 뭔데 순간적으로 비범아우라가 있었지 아니 나한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그런 말 할 필요 없는데 잠깐만요 나 지금 되게 궁금해 모드를 넣는데 어 모드를 넣는데 잠시 저거 좀 확인해 볼게요 분명히 저게 오늘인데 어디서 하는거지 축제 모드라고 해가지고 어 저거 축제가 있는건데 스카이림에 축제를 만드는거에요 축제가 생기게 하는건데 이 시간대랑 이거를 모르겠어 제대로 나와있는게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이 시간대랑 뭐 이런것도 좀 확인을 해 볼게요 10월 음 어 어 일단은 확실한거는 음 8월 27일로는 어 음 뭐 그렇네요 네 흐허허허허 저거밖에 없는건 아닐텐데 저거밖에 없는건 아닐텐데 저거밖에 없는건 아닐텐데 음 음 이거 뭐 모드 보는거에 있나 아 홀리데이 여기 있네 여기 있었구나 아 아 아 아 아 현재 날씨 서리발 10월 13일 아 아 자 이게 뭐지 덮어쓰기 아 드래곤볼의 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안내 10월 13일 만예축제 서리발 10월 13일 13일 흑마법사랑 주술사 소환소들의 황야 에서 한데 모여 축제를 즐깁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고 이씨 어디서 하냐고 이게 도시밖의 환경의 모임을 가지고 음 이거 재밌겠네 밤이라고는 하는데요 어 이거 어디서 하는거야 음 음 음 마녀의 축제 이거 위치를 좀 알고 싶은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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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 적당한 황야로 가면 되는건가 음 음 자 그럼 마을 밖이라고 하시니깐 음 음 일단은 마을 밖으로 가서 일단 저 거인이나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밤이라고 하니까 밤에 하는 축제라고 하니까 밤에 싸돌아다니다 보면은 만나지 않을까 아쉽네요 네 황야 같은데서 뭐 한다니까 하아 하아 저거는 뭐 밤에 지금 스카이리엘 게임상으로 게임 시간상으로 오늘 밤에 어 이건데 으챠 나 여긴 관심없고 저쪽 돌아서 오케이 절로 갑시다 흠 그럼 그 지도가 시간 잘못 적혀가지고선 그 지도가 저렇게 된거라면은 어디있냐 이 지도 아무리 봐도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잠시만 이거 스카이리엘 지도랑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음 딱 봐도 스카이리엘 지도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네 위치가 지금 전혀 모르겠으니까 아 위치를 모르겠어 음 음 잠시만요 내가 이거를 잘못 크기가 잘못됐어 자 원래 크기로 바꾸고 이 저기 별이 있는데가 100% 저건데 별이 있는데에서 저 파티들이 일어난다 뭐 이런거 같은데 아 음 화이트런 근처 에 하나 있고 화이트런 근처에 하나 있으니까 화이트런 근처에 있고 어 팔크리에도 있네요 팔크리 팔크리 앞에도 하는거 같으니까 일단 저놈 잡고 어 다른건벌레도 일단은 저 용이 있네 자 일단 거인부터 잡고요 네 거인 잡고 그 다음에 팔크리로 가도록 뭐지 잠깐만 뭔 용이 두 마리나 있어 야 뭔 용이 두 마리나 있니?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자 쟤 누구랑 싸우니? 저거 누구랑 싸우는거야 거인이랑 싸우는군요 안돼 야 그 거인 내꺼야 야 그 거인 내꺼다? 건들지마 야 그거인 내꺼야 야 그거인 내꺼다 건들지마 저 뒤에 저건 또 뭐냐 스켈레톤인가 어허 어허 야 잠깐만 왜이렇게 적이 많아 뭐이리 적이 많아 이거 어 저거 봐라 야 내 말은 안돼 야 우리 말은 안돼 야 우리 말은 안돼 야 잠깐 기다려 야 거기있어 거기서라 야 우리 말은 안돼 너 어디가 이씨 이러와나 야이씨 야 우리 말은 안된다 말은 안돼 야 우리 말은 안돼 우리 말은 안된다고 우리 말은 안돼 잠깐만 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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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야야 나 좀 살려져 x4 저놈 잡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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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출력!!! 아 두 손으로 하지 마 두 손으로 하지 마 이거 아퍼! 생각보다 아파 우리 발 어딨어 우리 발 어딨어 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 천원아 어딨니 천원아 앗 거겠구나arre 거기 숨어있어 거기 숨어있어 거기 딱 있어 딱 있어 짝기야 딱 있어 딱 있어 너 일로와라 블러디드라고니 너 일로와 이리 와 이리와 이리와 어디가서야 야 너 멀다 야 자 천원 이만큼은 살려야 합니다.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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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야 천원이는 안된다고 했다 내가 천원이는 안돼 일로와 아 안다 일로와라 너를 그냥 잽더미로 만들어주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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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? 어... 그렇단 말이지 어딨어 일로와 이번엔 이거다 일로와 쟤 또 어디가 야 일로와 야 나랑 싸우면 나랑 좀 싸워라 어디 계속 거기 애들 리젠 됐니? 쟤 지금 나 무시한거죠? 쟤 지금 나 무시한거죠? 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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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무시해? 일로와 일로와 아무리 그래도 무시하는거 좀 아니다 야 야 아무리 그래도 날 무시하는거 좀 아니지 않니? 어? 인간적으로? 야야야 나... 나에게도 자존심이라... 자존심이란게 있어요 얘 왜 소환이 안되 야 나에게 자존심이란게 없는건줄알아?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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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격이다! 어디갔어? 일로와. 좀 내려와줘. 야, 거기 있으면 내가 안 보이잖니. 내 소환소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? 아니, 내 소환소들은 왜 다 딴 데서 놀고 있고선 아, 나 진짜. 야, 내려와. 나랑 좀 싸우자. 어허? 야, 나랑 좀 싸워. 나랑 좀 싸워요. 나랑 좀. 드래곤, 아, 드래곤씨. 야, 드래곤, 드래곤. 그렇다고 너무 앞에 있잖아. 우와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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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야, 아무리 그래도, 아무리 그래도. 야, 잠깐만. 으아아아. 포션 먹으면서. 야이씨. 어? 뭐야? 평타? 평타? 지금 나에게 평타를 날려서 한방에 보낸 거야, 쟤? 왜 다시 타니? 이 드래곤 어디갔어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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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일단 내려봐. 내 뒤에는 스켈레톤이 굉장히 거슬리거든요. 자, 이거 하나 소환해주고, 나는. 처리해. 어, 처리해. 근데 이, 얘 진짜 뭐야, 근데? 얘 정체가 뭐야? 자, 저거, 나 거인 잡으러 왔는데, 저기서 드래곤이 저러고 있으면요, 무시합시다. 그냥, 귀찮다. 야야야. 저쪽도 드래곤 있거든요. 저쪽도 드래곤 있어? 뭐, 드래곤이... 뭔 드래곤이 이렇게 많아? 아, 이거 뭐, 멸종위기종... 멸종위기종급이 아닌데, 저거, 진짜. 과거에 드래곤들이 다 죽어가지고서 묘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, 묘지가 있을 정도인데, 이게.